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형기사 필수 유형 20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강이구요. 유형 37, 38, 39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이구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형기사, 산업기사, 필기 한 번으로 합격하기 라는 교제와 함께 하고 있구요. 더욱더 많은 개념과 기초 문제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필수해제 링크, 제가 전전 강의들에서 계속 틈틈이 링크를 올리고 있는데요. 다른 강의에서도 링크가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링크 들어가시면 더욱더 많은 해당 주제, 각 유형에 맞는 기초 문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수정하려고 한거는, 이제 앞으로 PPT에 있었던 기초 예제도 다시 여기 필수 예제로 파일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파워포인트 PPT 수업자료에서 봤던 기초 문제를 까먹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필수 예제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고려시대를 보도록 할거에요. 그래서 궁궐정원과 조경인데, 먼저 첫번째 내원서가 나오죠. 내원서 같은 경우가 기초 문제에서 다섯번 이상 출제된 굉장히 빈도가 높은 출제 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서 조경을 관장했던 관서, 이 관서가 내원서가 되겠는데요. 반대로 헷갈리면 안되는게 조선시대에서도 조경을 관장했던 관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고려시대에서의 조경을 관장했던 관서,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서의 조경을 관장했던 관서, 이렇게 각각 물어봐서 짝짓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두개 다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금원, 궁궐정원에는 만월대, 동지, 화원, 석가산, 격구장, 정자, 누각, 내원서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고려시대 금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부분, 어떤 궁궐정원에 어떤게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만월대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 궁궐정원에서. 먼저 고려시대 대표적인 궁궐이고, 왕건이 전궁으로 조형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높은 축대를 쌓고 남북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했는데요. 여기서 주황색 표시로 해둔 이유는 남북방향, 이 방향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위에 왕건이 전궁으로 조형했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엔 석가산이 있던 고려왕군의 명원, 바로 수창궁 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 윤환문이 계속으로 쌓아올렸는데요. 이것과 만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창궁 복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원서와 만월대만큼 많지는 않지만, 수창궁 복원도 잘 기억해 두시고, 밑에 연경궁도, 연경궁은 딱 한 번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문종이 1070년 곡수연을 하였던 장소. 곡수연 혹시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그쵸? 신라시대에서 곡수연을 통일신라 때 했다고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고려문종이 곡수연을 1070년에 했던 장소가 연경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고려시대의 궁궐정원과 조경 관련해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바로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궁원이나 원포, 즉 현대미의 조경을 관장했던 관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고려시대에 설치됐던 관서, 무엇일까요? 이제 바로 풀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내원서가 되겠습니다. 내원서 같은 경우가 조선시대에서의 조경을 관장했던 관서,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서의 관장했던 관서, 잘 기억하셨는데, 그 중에서 고려시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바로 이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정원을 관장했던 곳에 명칭으로 오른 것은? 자, 그러면 기억해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실까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렇죠. 고려시대가 내원서, 조선시대가 장원서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잘 구분하셔서 고려시대의 정원을 관장했던 곳,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정원을 관장했던 곳을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개성 만월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제가 만월대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네, 여기 어떤 게 틀렸을까요? 정답은, 네, 그렇죠. 동서축이 아니라 남북 방향으로 배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2번이고요. 여기는 1번, 3번, 4번도 기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옳은 문항이죠. 옳은 선지이니까 이것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특히 2번에서 동서축이 아니라 남북 방향이다라는 거,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고려시대 왕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건데요. 의종, 예종, 문종, 경종인데요. 출제 비중이 높았던 건 의종과 예종입니다. 문종과 경종은 의종, 예종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비해서는 약간 이제 빈도는 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의종부터 한번 볼게요. 고려시대의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석가산을 쌓았고 약간 돌로 만든 인공적인 그런 산이 석가산이고 특이한 정자를 많이 건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격구를 즐겨서 북원에 격구장을 설치했습니다. 격구라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격구라는 거는 하나의 운동, 스포츠 같은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종, 예종에는 해음원지가 있는데 객관정원으로서 행궁, 유구, 연못과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 상인으로부터 화해를 구입해서 궁남서쪽 두 군데에다가 화원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종과 경종이었는데 여기서는 연경궁, 후원의 상춘정에서 곡수현을 제거했던 아까 전 페이지에서 했었죠. 그 부분이 고려시대 왕 부분에 다시 한 번 제가 수록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이제 곡수현을 했던 시대가 문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종을 보면 고려시대의 궁궐정원에 대한 내용이 처음 기록된 시기가 경종 2년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답이 그러면 경종 2년이라고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그 혹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3번 예정에서 3번에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말하는 것은 그 위에 이제 화원을 설치했잖아요. 궁남서쪽 화원 그 이제 설치한 공간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격구 했었죠. 여기 격구 보시면 저 공 조그만 공이 보이시죠. 저기를 이제 이 분이 막대기 이런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무채나 막대기들을 이용해서 여기 위에는 공을 치면서 구몬에 공을 넣고 혹은 이제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공놀이를 격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격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고려시대 왕에 대해서 기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석과 산을 쌓았으며 특이한 정자를 많이 건립한 공주는 누구일까요? 네 한번 멈추시고 잠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의종이 되겠죠. 자 의종이 특이한 정자도 많이 건립하고 석과 산 쌓았고 인공폭포를 조성했지만 더 추가로 또 말씀드렸던 격구를 지겼고 북원에 격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놀이를 즐겨서 격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종대 행궁, 유구 그 다음에 연목과 조경시설이 발견된 곳은 어디일까요? 네 조경시설이 발견된 곳은 해음원지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셨죠? 그래서 예종대 객관정원으로 행궁, 유구 그 다음에 연목과 조경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조금 중간에 기침도 하고 목소리도 왔다갔다 하는데요. 감기에 최근 걸려서 최근에 감기에 걸려서 약간의 목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39번 유형이 되겠는데요. 고려시대의 민간정원과 사원경원입니다. 민간정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나와있죠. 이규보의 이소원기가 되겠고 여기서는 이동식정자는 사륜정을 고안했는데요. 사륜정은 동국이상국집 문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4번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출제가 될 때 이소원기 이규보 이규보의 이름을 묻기도 했고 이 정자 이름 사륜정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륜정을 고안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규보가 되겠고 이규보가 만든 이동식정자가 무엇이냐 하면 사륜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흥수의 퇴식재정원 그 다음에 최충원의 남산리제 잘 기억해두세요. 민간정원 그럼 마지막으로 사원경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경원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은 청평사선원인데요. 문수원 정원 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조성한 사람 이자현이죠. 이자현이 조성을 했고 이 부분도 잘 기억해두세요. 그 다음에는 사다리꼴 형태 사다리꼴 형태의 영지가 경외에 있었다. 그래서 이 모양 사다리꼴의 모양도 잘 기억해두시고요. 두 번째는 자연 동화적 수행공간으로 조성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은둔생활을 위한 정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평사선원에서도 이 세 가지 부분 다 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 고려시대 민간정원과 사원경원에 대해서 기출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정자인 사륜정을 구하는 사람 이제는 이제 바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륜정을 구하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네 그렇죠. 이규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청평사선원 문수원 정원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방금 전에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해보시고 기억하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을까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관련이 없는 것은 네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방지 원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방지 원도가 뭐냐면 밑에 나와 있는데 그 네모난 네모난 연못에 가운데 둥근 섬이 있는 모양을 방지 원도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지 원도 형태는 네모난 섬인데 이거의 섬은 사다리꼴이라고 했었잖아요.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고려시대의 민간정원과 사원경원까지 3개의 유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려시대까지 한번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오늘 중간중간에 목소리나 아니면 기침 때문에 조금 전달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조선시대에 들어갈 겁니다. 조선시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조선시대 부분 40번 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고생하셨습니다.